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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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또 뭐야? 술 전시장인가? 취미생활로 모은 당분술이래 다음에 한 잔만 주세요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매운 갈비찜 20년 내공답게 갈비를 한 땀 한 땀 재우고 하루 숙성했다고 하네 빨리 먹고 싶어요 아 속이 보소 반찬도 무려 9가지에 채소까지 깔끔하네 일단 국물부터 한 입 와 칼칼하고 약간 매운 정도의 맛있는 맛이네 아니 갈비도 부드러워서 괄골도 깔끔하고 소스에 찍어서 한 입 먹음 식감 죽이고 맛도 죽이고 아니 다른 반찬이 필요없네 깻잎에 갈비 올리고 마늘 올리고 먹음 무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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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메뉴 바로 제육볶음 와 소리도 벌써 맛있네 제육볶음에 콩나물에 하루 숙성해서 그런지 고기의 깊은 맛과 밥을 부르는 맛 너희로 왕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계속 먹고 또 먹고 오늘 끝났네 끝났어 맛집 인정 춘천 학공리 맛집 우동가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 롱